오늘 시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우선 어떤 재료가 아직 살아있나? 두 번째는 핵심 모멘텀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차트를 좀 받아야겠죠? 기술적 분석, 매수, 평당가장후, 평당가 매심량, 대응 전략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선 C-LAP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게 뭐죠? 여기에서 지금 살아있는 재료가.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죠. 얘들이 C-LAP은. 파트너사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갑자기 큰 급등이 나왔을 때가 엔비디아에서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AI 슈퍼컴퓨터를 선보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C-LAP이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AI 영상이잖아요, 영상. 얘들도 AI 기업이기 때문에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얘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 단위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어느 정도 좀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매출액은 그래도 21년보다 많이 나왔는데, 시가촌이 솔직히 스몰캡이죠, 스몰캡. 스몰캡에 어떻게 되죠? 유통 비율이 57%. 그렇게 많이 벌어들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얘들이 주가를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너무 쉽게 만드는 종목이죠, 이게.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작년을 좀 보면은 한 100억이 채 안 돼요, 아직. 근데 이제 C-LAP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AI 관련 기업들은 매출액과 이런 재무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정말로 별로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 테마 형성에 대해서 기대감 하나로 계속 올라간 녀석들인데, 자, 보세요. 우선 AI 영상 분석 구독형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죠, 얘들이. 그래서 X-AIVA라고 해서 이제 기반으로 구독형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사용자가 업로드를 하잖아요, 요새. 요 크리에이터도 많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를 한 영상 내에서 원하는 객체를 탐지하고, 뭐 출연빈도, 이런 시간 등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정말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정말 편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일반 크리에이터들, 뭐 유튜버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방송인들, 방송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교육 영상, 요쪽에도 교육계도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좀 쓰임새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AI라는 게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또 이게 어디에도 쓰이냐? 배송 로봇. 자, 로봇에도 쓰입니다. 영상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운행, 자동주행 이런 거랑, 이제 녹조, 덕조, 환경 쪽에서 쓰겠죠? 정부에서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헬스케어. 건강이죠, 건강. 그래서 현재 배송 로봇이랑 이런 거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쪽에서 과기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좀 같이 이걸 하고 있고, 녹조 이런 거는 과기부의 지연사업, 드론카메라 자체로 이것을 다 파악하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엔젠바이오와 MOU 체결 있잖아요. 아직까지 생각보다 살아있는 뭔가 남아있어요, 아직. 그리고 여기 엔비디아까지 좀 터져주면은 다시 한번 쭉 가는 이런 현상을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얘들은 테마 형성이 AI도 있고 의료 AI에 플러스 배송 로봇주회도 들어가고 자동주행, 자동자율주행이죠. 그 다음에 환경, 드론 관련 주로도 뽑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테마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만큼 급등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보다 여기 물려계신 분이 좀 많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게 끝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보면요. 왜 여기서 중간에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갈 때 다들 못 털고. 맞잖아요. 지금 매물대가 다 여기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가 여기. 결론은 여기에서 또 많이 산 분들이 많죠. 결국 이렇게 급등 많이 한 상태에서 왜 사냐 이거예요 저는. 맞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안 타면요. 절대 안 들어가요. 아니 중간에 들어가서 이게 언제 꺾거릴 줄 알고요. 이미 오른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밤의 소구관이잖아요. 이러면 매도 물량이 언제든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입니다. 그래서 RSI는 제가 필수적으로 뭐라고 하죠. RSI만 잘 봐도 웬만하면 손에 안 봐요 진짜. 여기도 그렇고. 일단 고점 찍고 바로 내려오잖아요. 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것만 봐도 어려운 것도 없는데 왜 기본적인 것도 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께 좀 교육을 시켜드리면 어떨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매도 부분에서는 강제적으로 저는 강제로 매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께 강제로 매도를 시켜서 손해를 안 보게 만들어야지. 아무튼간에 C랩도 조만간도 급등 패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좀 장중에 매수 매도를 좀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C랩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저와 오전 9시부터 3시 30분 오후 6시간 반 동안 장중에 C랩을 같이 매수 매도를 하면서 정확한 타점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는 좀 대기하면서 급등 패턴 끌어올리기 기다리고 물량 홀딩이에요 이럴 때는 무조건.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투익을 끌어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방 초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간단해요. C랩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 설명에다가 링크를 달면 광고나 업체들이 엄청 들어와서 역으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만 초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문자로 받고 있으니까 이게 C랩이라고 적어서 문자 세 글자만 적어서만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아니면 혹은 주식을 좀 할 줄 아는데 팀만 주시면 안 되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C랩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지 비중이 가장 중요한데 비중이 얼마나 싫어하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수급이 보이면 세력들이 빠져나간 자리예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웬만하면 손에 안 보고 충분히 수익만으로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C랩 적어서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어떻게? 다료 이렇게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구간에 절대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맞죠? 이렇게 하고 우선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